끝냅시다. 웬만하면. 오 선배님. 하이 슈니즈. 네. 더킹 영원의 본주의 이민우. 김부은. 우도완. 정은채. 김병남입니다. 싸워야 돼요? 위로 올려야 돼요. 뺀 건가요? 뺐다가 올려야 돼요. 이거 빼서 이렇게. 아니 근데 두 번째인데 핸디캣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손가락만 세 손가락으로. 근데 이거 세 손가락으로. 그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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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청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멜로. 멜로 여신이었습니까? 안 해봤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집중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막 까물없게 싸놔도 되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고차고. 지금 느끼실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빨리 끝나도 되나요? 손 땠어. 이거 손 뗀 거잖아요. 손은 떼면 안 돼요? 뭘 또 모르겠어. 조금 해야 되는데. 조금 넘어질 것 같은데. 다음 어떡하니. 나까지는 안 오겠다. 아 달렸어. 뭐가 있어. 영국과 드라마의 차이점. 드라마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다 뜯어주십시오. 아 네. 안녕. 안녕. 스티커 걸리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와 큰일 났다. 경호를 담당해. 비주얼. 제가 아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오 예. 저는 그 아이돌 그룹의 이제 매니저를 담당하겠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러다 늦으시겠습니다. 오 매니저. 끝납시다. 웬만하면. 잠깐만요. 언니. kit000이다가 79. 될 것 같은 경호였어. 나이스. 스태버 맞네요 이거. 오 마이갓. 빈틈 있는 것 봐. 살다 오면 돼요. 살다 왔습니다. 이럴 때. 아니 꿀팁이에요 꿀팁. 어렸을 때 배운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에 대한 팁이. 저는 좀 없다고. 어렸을 때 살다 와라? 저는 그렇다. 특별한 생각이 났어요. 일부러 뒤집어서 놓으신 거죠 이거? 귀여운 셀카 찍기 귀여울 때까지 찍으면 돼. 우리 네 명이 인정. 귀여울 때까지. 알겠어요. 인정. 넘어가죠. 감사합니다. 짝사랑? 있는 거 아니야 스티커? 없어요. 이태원 클라스 주제곡의 가호?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어렵다. 언니 멋있게 해주세요. The king is sad love story in parallel world. 됐어. 마지막에 뭐라는 거야? 셀프 사랑 이야기. 같이 가자 나의 세계로. 같이 가자. 나의 세계로. 같이 가자. 사랑합니다. 복싱이요? 복싱을 하면 굉장히 유산소 운동에 너무 좋고요. 땀이 아주 쫙 빠지면서 굉장히 개운합니다. 계란 말이 된 거 아니냐? 계란 말이 된 거 아니냐? 제가 너무 계란을 많이 먹어서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셔서 요즘에는 고기를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소고기를 그래서 소고기를 좀 맛있게 굽는 거? 20% 20% 난 이게 더 기대됐나? 귀엽게 말하기 수은이 줄 나랑 넵플릭스 함께 같이 볼래? 수은이 줄 나랑 넵플릭스 함께 같이 볼래? 수은이 줄 나랑 넵플릭스 함께 같이 볼래? 몇 개월간 봤는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갑자기 그랬는데 넵플릭스 대단한데 3개월 동안 못 본 모습을 보게 해주는 어? 손짓구잖아. 손짓구. 그냥 이거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무조건 논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휴일에요? 잠깐만 다시. 잠깐만 다시. 우리가 못하나 봐. 그것도 없죠? 형이 아직 많이 촬영을 안 해가지고. 어떡해 이런 걸. 비싸. 김 비사님. 머리 여자가 있는 거 아니까요? 어려? 이뻐?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나가. 예. 예스. 대한제국이란 곳과 민국이란 곳에 1인 2억들이 있어요. 회학에서는 다른 사람의 손이 몸에 닿는 걸 싫어하십니다. 처음은 실수지만 다음에는 의도로 간주합니다. 형아. 맞아. 그 1인 2억들의 다른 모습 그리고 또 그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벌어지는 사건들 이전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정확히 나온 것 같아. 아니 딴 사람이 나왔으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뽑아서 저런 걸 뽑으냐. 이 구역의 킹은 나야. 이 구역의 킹은 나야. 이 구역의 킹은 나야. 아 참패하네. 세수. 양치 세수. 나를 쎄게 나이 보인다. 보여주세요. 다음 주, 다음 주. 강신재. 기대됐네. 30초 동안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그려라. 귀엽네. 정돈되지 않은 머리 스타일. 신재 얼굴을 좀 표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무뚝뚝한 표정. 메신저에 연락이 왔나 안 왔나. 안 나오네. 나오고 싶어. 분량이 넘어. 그거 주세요. 외교관. 입 actor approve gross anyway. 더. 더 King. 더 King 영원의 군주. 더 킹, 영원의 군주. 더 킹 영원의 군주. 더 킹 영원의 군주. 덕킹 영원의 군주! 눈이 예쁘네? 딴 건 몰라도 눈은 진짜 자신 있거든? 원래 깊어, 눈이. 자만추 알지 않았어? 자만추. 뻐카추? 뻐카추가 뭐야? 버스카드 충전하는. 아니, 욕하는 줄 알았다니까. 침대에서 넷플릭스 보기? 이렇게 분량을 못 챙겨오는 거. 네, 저는 눈빛이라고. 어, 제발. 팬들이랑 프리하우글 같은 거? 마지막인 것 같은데, 와. 어, 잠자기. 어, 노래방 가기? 어? 10년 후. 아, 네. 네, 고생 많았고. 고생 많았어? 10년 전에 기억나지? 네, 넷플릭스 제가 하면서. 빨리 띄워. 참 재밌었는데. 어, 그래. 도한이가 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나와. 셀카 비디오를 찍으면 현재 TMI. 어, 그래. 10년 뒤에. 어, 지금은 어느 스튜디오에 와 있어. 그래서 우리 배우들과 같이 넷플릭스 게임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공복 상태라 되게 배가 고파서 이거 빨리 끝내고 뭐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와. 떡볶이? 어. 어,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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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게 더 재미있어요. 어, 카메라를 애교. 그래, 이걸로 해. 카메라를 향해 3단계 애교 발사. 수은이즈 나랑 넷플릭스 볼래? 수은이즈 나랑 넷플릭스 볼래? 이런 모습 제가 처음 봤어요. 넷플릭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이런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모습을 해서. 스티커가 붙여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즐거움을 주는 건지 나중에 한 번 꼭 써먹고 싶습니다.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보게 돼서 앞으로 또 현장에서 더 활기찬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하다가 마지막에 되게 지금 우울해졌어요. 넷플릭스 볼래? 왜 우울해? 나중에 저 이 영상을 볼지를 생각해서 되게 우울해져서 되게 차분해졌는데 한 분이라도 즐거우셨다면 저는 행복한 걸로 하겠습니다. 마음이 복잡한데 재밌고 후회스러운 순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네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한 예민한 시간 저희 더킹 영원의 본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CEO 넷플릭스